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 리온 서용헌 조문가입니다. 벌써 12월달입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인데요. 2023년 주식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인 2020년도를 생각해도 쉽지 않은 장세였지만 사실상 2023년도가 코로나 때보다 덜 힘들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듯합니다. 그만큼 지수가 지금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좌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온도차가 달라지는 만큼 내 계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주식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골라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저는 서용헌 전문가이고요. 서용헌의 주식 파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1강부터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장중에 함께 트레이딩을 해보십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헌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벌써 4강째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을 얼마나 잘 선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방법을 토대로 어떤 종목의 실전에서는 거래가 되고 매매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검색기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검색기를 올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점프포착 검색기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 방송 끝나고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첫 주 우리 또 신대가를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오늘의 시황이나 이번 주에 대한 전략들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산타랠리가 시작됐느냐라고 한다면 예스 맞다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S&P500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덧 전고점 자리에 와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했고요. 화면상에 보이시는 검은색 이동평균선인 201선도 뚫고 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는 상승 추세 탄력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될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열려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내년 1분기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주식장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위험자산인 주식장의 자금이 몰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주식장인데 지금은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주식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산타랠리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될 텐데 안타깝지만 한국 증시는 지수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종목 랠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IPO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종목들이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섹터들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 연달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종목들이 움직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2차전지 종목들이 쉬어갈 때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속 게임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전형적인 그런 장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함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폭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좋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폭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종가 기준에서는 15% 상승세가 이루어졌지만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26%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좋습니다. 이 종목이 코스닥 1위 종목이에요. 코스닥 1위 종목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완전히 수급이 메말라버리는 이런 모습들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뉴스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공매도가 어쨌든 신규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박스권으로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지수는 버텨지지만 하락 개수는 늘어나고 반대로 에코프로 BM이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종목들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 2차전지와 반도체 로봇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주주장도세에 대해서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발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연 12월달은 어느 정도 지수가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 초에는 랠리와 함께 더불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특히나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상태에서는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둘째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는 시장은 박스권 매매와 외또독 현상 즉 선물 시장이 지수를 끌고 움직이는 그리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은 종목에 집중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종목별 강한 이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시노펙스라는 종목입니다. 1강서부터 제가 서영월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1강서부터 3강까지 첫 번째는 캔들 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 강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과 중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잘 맞춰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시노펙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신대가들 뿐만 아니라 이데일리TV 시황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드디어 시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을 수렴시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구간에 머물러 있고 이제 확장 국면으로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강서부터 다시 또 시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상승과 하락의 중심 가격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저점 자리가 거의 중심 가격 4,760원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었던 이 패턴이 나왔다라면 중심 가격 전후를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적으로는 시노펙스가 최근 혈액투석기를 ISO 인증을 받으면서 혈액투석기 국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수급적인 흐름들을 볼 때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100만 주 이상 강하게 지난 금요일에 들어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대해 봤을 때 시노펙스의 수급들이 굉장히 강한 수급이기 때문에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주봉상으로 상당과 4등분선을 그어보면 중심 가격을 뚫고 가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시노펙스 관심 있게 이번 주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노펙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아직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꼭 질문을 해주시고 다시 보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를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참여코드 3258번을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2월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 철도, 플랜트 쪽 세 가지 섹터로 나눠지는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한국 방산주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졌죠. CNBC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탔습니다. 한국 방산을 주목해 볼 필요 있다.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수주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역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 K2전차에 대한 부품 수주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24년도도 이 매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별 자리죠. 역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에 대한 저항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실적 종목인 만큼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고 최근에 거래가 동반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선과 111선 눌림목자리와 일목균형표 상에 아직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배우진 않았지만 일목균형표 상에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진행하신다면 중심 가격인 32,000원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보실 수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직장인이다 라고 하신다면 현대로템을 좀 더 공격적인 기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노펙스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제가 검색, 전부 포착, 검색기에도 포착이 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검색기를 쓰시는 분들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검색기도 활용을 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또 공략해 보실 수 있는 만큼 꼭 받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기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TV, 방금 강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4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대가 서영원의 주식바이블 4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지와 저항대와 중심가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심플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심플이 베스트 단순한 것이 최고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래량이 저는 그거에 해당하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나 지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캔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식은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고수다라고 한다면 여러 보조지표로 어려운 걸 씁니다. 방송에서도 전문가들 많이 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보조지표를 다 이해하고 다 안다고 해서 결국에는 수익이 나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초에 입각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근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 다음에 지지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강부터 계속 내 스킬을 중첩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강부터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되 다시 1, 2, 3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4강을 시청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갈 텐데 중심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중심가격은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을 하락으로 꿰뚫는 자리가 나오면 하락 추세 전환, 상승으로 꿰뚫는 자리가 나오면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형성됩니다. 항상 주식은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그 가격의 중심가격, 대등한 구간이죠. 길이가 대등한데 중심가격이 지지가 되면 이 상승 추세가 연속해서 나타나 준다라는 것이 중심가격입니다. 그래서 HTS도 아까 제가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종목에도 소개를 해드릴 때 4등분선을 바로 한 번에 그을 수 있는 지표들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HTS도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중심가격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혈이죠. 피보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걸 쓰면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걸 쓰면 뭔가 초보자 같고 이래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지표나 어떠한 경제지표에도 대입을 해보셔도 중심가격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형성을 해서 그 고점과 저점의 중심가격을 긋고요. 빨간선이죠. 이 중심가격과 위에는 상승국면, 밑에는 하락국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승국면, 즉 상승국면에서 다시 한 번 중심가격을 그으면 여기가 75% 능선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 능선자리가 되고 25%, 즉 하락국면에서 중심가격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4등분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4등분선이라는 게 한 번에 4등가 아니라 전체의 중심가격, 하락국면의 중심가격, 상승국면의 중심가격을 그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돌파가 되고 지지를 해주는 가격대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매수 타점. 그리고 저항대가, 나는 꺾이는 자리가 분할 매도 자리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업종을 설명할 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랬죠. 너무 급등을 많이 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임계점에 도달을 해서 하락세가 나왔죠. 물론 한 번에 부러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상승 추세가 전환돼서 폭락이 나올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고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추격 매수는 위험하고 다음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했죠. 제가 11월 28일에 지난주죠. 신대가 서영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언급해드렸고 2월 1만에 이게 13%가 나왔습니다. 13% 여기가. 이 이후로 13%가. 이게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13% 나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배운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왜냐하면 그냥 종목이 올랐어요라는 것보다 왜 어떻게 올랐고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중심 가격, 즉 13,800원 자리예요. 이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즉 그러면 무슨 일이냐.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을 넘어가는 일은 또 별개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올라와요? 고점 자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만큼의 상승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13.8% 2월 1만에 13.8%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역별난 상태에서 수렴 과정을 겪는 자리, 그 다음에 중심 가격을 지지해주는 자리 돌파가 나왔다가 지지해주는 자리가 매수 탁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죠. 여러분들 실전에 적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실전에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75% 능선이 이탈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 잡힌다고 깨준다라면 중심 가격을 지지해주는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탈됐을 때는 매도하고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들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도 거래량을 적용을 해서 또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하루하루씩 충첩해나가고 실전에서 배워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는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들을 해드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시노펙스도 제가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을 낳았다 해서 감사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오시길 바라겠고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밑에 하단 QR코드로 스캔을 하셔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368번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까 합니다. 트레이딩 볼륨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굉장히 단순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심플이 베스트라고 적은 건데 주식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바닷건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상승전환 시그널이고 상단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하락전환의 시그널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점과 고점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항과 지지대를 봤지만 이번에는 거래량을 통해서 고점의 변곡점 자리, 저점의 변곡점 자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에 관한 것은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보조지표. 이게 거래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종류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선 거래량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정석, 요새는 정석을 쓰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뜻이 거래량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추측을 통해서 분석해야 한다. 물론 이 거래량이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해석할 수 있는 보조지표들이 존재를 하죠. 보조지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상황 A는 첫 번째 주식을 천주 매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주식을 천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세 번째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몇이에요? 3천이에요. 거래량이 3천이에요. 3천 거래량이에요. B 상황은 뭐냐면 주식을 천주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천주를 매도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천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 얼마예요? 천주죠. 천주고 여기는 보유하고 있는 3천주를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다르죠. 보유수량은. 그렇지만 거래량은 뭐다? 똑같이 3천 개다. 3천 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카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빼기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가 되면 무조건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매수 거래량인지 매도 거래량인지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 거래량일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매도 거래량일 때는 수급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구분을 하지 않고 거래량이 터졌네? 그냥 좋은 거? 거래량이 떨어졌네?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 물론 볼륨 차트를 통해서 다른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체결이 되는 것을 매수 거래량을 보고 떨어지면서 체결되는 것을 매도 거래량을 봐서 합계를 내가지고 순매수냐 순매도냐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보조주피가.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거래량의 종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용되는 게 거래량에 빨간색 거래량이 있고 파란색 거래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양봉, 은봉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양봉일 때는 상승 은봉일 때는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하면 양봉이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은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상승했으니까 양봉이고 하락했으니까 은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증권사 HTSD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상승 거래량이네? 하락 거래량이네? 상승 거래량이네? 상승 거래량이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일, 이 날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전날에 이만큼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만큼을 넘어가면 양봉으로 바뀌어요. 이 컨들이. 그런데 이만큼 넘어가지 않고 더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은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은봉.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은봉. 감소하다가 전환이 되면 다시 양봉. 감소하니까 은봉. 전날보다 거래량이 더 나오니까 양봉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조금 늘어나는 순간 바로 양봉으로 바뀌어요. 그럼 전일이랑 똑같으면 보통 검은색으로 나와요. 검은색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 거죠. 전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어졌냐 많아졌냐를 표현하는 거지 이게 상승이고 하락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날보다 거래량이 상승했으니까 양봉인 거고 전날보다 거래량이 감소했으니까 은봉인 겁니다. 주가의 가격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거냐. 거래량 가격 대비. 전일 대비 가격이 상승하면 양봉. 전일 대비 하락하면 은봉이다. 가격이. 이건 이제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게끔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이렇게 전일 대비 가격이 올랐을 때는 양봉. 여기가 은봉이죠. 그렇지만 갭으로 떠서 시가를 유지 못했기 때문에 은봉인 거지. 어떻게 돼요. 양봉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장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뭐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린 건데 캔들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가격 캔들과 동일한 거래량. 전 이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가격 캔들이 양봉이다. 그럼 양봉. 은봉이다. 은봉. 단순하죠. 제가 아까 뭐랬어요. 심플 이스베스트. 단순하게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대비 고가로 상승을 한 거고요. 은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대비 떨어졌을 때 은봉이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개 중에 몇 가지. 한 두 서번만 제외를 한다면 대부분이 양봉일 때는 상승일 경우가 많고요. 은봉일 때는 하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은봉의 경우도 있고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의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갭이 발생했을 때. 갭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전일 종가 대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봉으로 나왔던 건 뭐냐면 갭으로 빡 높게 출발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 올라가다가 갭 밑으로 떨어져서 마감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은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승일 때 양봉, 하락일 때 은봉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 이 케이스. 거래 캔들과 동일한 거래량.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갭이 발생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캔들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양봉, 양봉 거래량이 터지고 은봉, 은봉, 은봉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양봉 거래량이 감소하고 은봉 거래량이 계속 작아요. 그러다가 양봉, 양봉, 양봉 넘어서 거래량이 터지고 꼭지점에서 갭으로 띄우면서 출발했다 올라가서 떨어졌죠. 상승 마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은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매집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매집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 캔들과 가격 캔들을 동일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을 저의 방법이긴 하지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래량과 주식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박스권 장세, 주가가 횡보를 하면 거래량과 주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즉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박스권 장세죠. 그런데 오를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요. 떨어질 때 폭락하는 캔들이죠. 거래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증가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흐름이. 어쩔 때? 박스권일 때. 반대로 하락 추세 국면일 때는 반대로 가는 거죠. 즉 거래량의 증가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하락하는 자리에서는 거래량 감소는 주가의 상승을 예상한다.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저가에서 사야 돼요? 안 돼요.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래량이 막 감소를 해요.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다? 거래가 메말랐구나. 메말랐구나. 이제는 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으로 굉장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상승 추세는 거래량이 막 터져요.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럴 땐 사고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거 보세요. 올라갔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먼저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거래량의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셔야 돼요. 박스권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떨어지고 떨어지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락은 반대로. 반대로. 거래량의 증가는 하락장에서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시켜야 되고. 거래량 감소는 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하락세가 나올 때.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 조금 늦게 팔아거나 조금 일찍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는 건 어디서 사고가 나느냐. 하락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 일명 물타기. 하지 말아야 돼. 또는 무한적인 분할 매수. 다른 종목 손절하다가 떨어지는 종목 계속 사기. 거래량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합니다. 왜? 공포가 극에 달하니까. 자꾸 손이 나가는 거죠. 이거 사야 돼. 평단가를 맞춰야지. 평단가 안 낮추다가 반등 나오면 어떡해. 라고 계속 확증 편향의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를 시켜요. 그러면서 다시 이 양의 상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하락.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과 캔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방향의 전환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죠. 이전 거래량 대비 극감의 주가 횡보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이거는 어쩔 때 박스권이나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때 분할 매수 더 사는 거. 여기서 사놨다가 증가할 때 더 사는 거. 불타기라고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상승선으로 박스권 상단에선 조심하죠. 상단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꿀팁. 꿀팁이라고 말씀드리면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자.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캔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표현한 것이죠. 선으로 표현. 이게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도 그 거래량 하나하나를 선차트로 바꿔야죠. 그래서 평균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뭘 활용할 수 있느냐. 거래량에서 나타나주는 골든크로스. 이 자리는 주가보다 선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이 21선이고요. 검은색 선이 61선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동평균선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상승과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갑자기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냐. 이제 이 주가의 흐름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뭔가가 그러니까 어떤 세력일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먼저 한번 터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카운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데 굉장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봉보다 주봉이 더 신뢰도가 높고 주봉보다 월봉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그거는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을 활용한 추세를 잡을 때 장기 추세를 잡을 때 거래량을 통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거래가 감소를 하죠. 주봉상 같은 박스권이라더라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바닥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선정을 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고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정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보람이세요. 그런데 이거 거래량이 감소할 때 아닙니까? 이건 일봉이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상승세가 나올 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떨어진 자리에서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량이 나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팍 요동칠 때는요. 거래량이 널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올라가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상승하면서 팔고자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를 떠나서 그냥 카운팅을 했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물론 단타를 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래 바닥이 나오는 자리에서 박스권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준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찐바닥이다. 찐바닥. 찐바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찐바닥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아요. 주식에 가장 추구하는 곳 하는 게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완전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꼭대기 팔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분석도 하고 최대한 알려고 하고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우리가 바닥 종목을 확인을 하고 매수 타이밍은 1봉을 활용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래 주식바이블 1, 2, 3강을 꼭 시청하신다. 왜? 거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강을 듣고 계시지만 1, 2, 3강도 꼭 다시 보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시 보기를 시청하시는 방법은요.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밑에 하단 자막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3258번 이 자막 나오죠. 3258번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를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바닥이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일본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자리. 이게 뭐예요? 그랜빌의 법칙 아니에요. 제가 이동평균선 말씀드릴 때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우리가 21선이 61선을 뚫고 가는 골든 크로스 이것도 좋지만 장기 입형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장대 양봉 캔들이 뚫고 가는 상승세 이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확률적으로 높다. 그게 뭐예요? 그랜빌의 법칙이죠. 캔들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그래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거래가 폭발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기보다도 시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저항선 그릴 줄 알아야겠죠? 중심가격 그리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바닥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캔들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인크리징되는,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고 전고점 자리가 저항에서 지지로 바뀐 자리. 121선 지지로 바뀐.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자리거든요. 이게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이게 다음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전고점 자리가 돌파해서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지저항에서 돌파가 되고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을 했죠?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제가 오늘 시노펙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또 수익을 드렸다랬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지난주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생방송 굿머니 세븐에 출연을 해서 서영훈의 주력 종목이라는 권능가 있죠? 그때 그 당시에 시노펙스 이렇게 생겼었어요. 캔들이. 저점만 높여나가는 횡보 구간인데 장기 평선을 지지해주는. 시노펙스를 이때 관심 종목으로 매수과 목표가까지 잡아들였죠. 5거래일 만에 31.3%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승 거래량 캔들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수렴 그 다음에 중심 가격을 지지해주고 거래량도 증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세가 나와준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이런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이. 결국에는 여기서는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지금 조정 자리에서 관심 가지셔도 된다랬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가격을 또 끊어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선정해놓으면 또 공략하는 거예요. 또 공략하는 거예요. 또 공략해서 또 진행하고 또 공략 또 공략. 제가 이런 식으로 세 번 공략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노란 톡이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또 공략할 수 있어요. 세 번. 세 번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매수 타이밍 잡고 지정 알고 모멘텀 많이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런 거를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공부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집중이 좋고 정의 잘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배워요. 문법이 어떻고 초부정사가 어떻고 수동태가 어떻고 능동태가 어떻고 1형식, 2형식, 5형식까지 배우죠. 그렇지만 정작 외국인 앞에 가면 말이 안 터지는 거죠. 헬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밖에 안 돼요. N-ju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부는 끝내주게 하고 정리도 잘합니다. 하지만 활용을 못해요. 실전에서 활용을 못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 끝내주게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정리를 끝내주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정작 종목을 살 때는 또는 매수타임을 잡을 때는 엄한 거를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왜 그러다? 실전에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학습. 반복학습.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노펙스에 대해서 아까 앉아서 설명을 드릴 때,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도 다시 또 말씀을 드렸죠. 또 자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손절매가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손절매 자리도 어디요? 중심가격이 깨지고 25% 능선자리가 깨지는 자리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시 돌려서 시노펙스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노펙스 보시면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매수 타이밍인데 자, 보세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죠.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어떻게 돼요? 121일 순간 251일 선의 정변은 이미 나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디 흐름을 보이는 자리를 통해서 매수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상승세가 이어져 주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자리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점선을 그려놨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전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다.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권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 대시세가 나올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나타나는 특징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항상 여러분들 대량 거래가 터졌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밑에 거래량을 다 소화했다라는 것이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맥점 자리를 넘어섰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거래량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물론 주봉입니다. 주봉.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거래량이 바닥이 됐다가 터지는 자리. 이런 자리를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이 거래된 총량을 나타내며 주식에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특히 박스권 장소에서 거래량이 주가와 등락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대로 하락에서는 음의 상관관계 상승에서도 양의 상관관계 이해되셨죠? 제가 정리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한국인의 특징이죠. 세 번째, 박스권 매매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박스권 하단에서 분할 매수를 지나. 이게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죠. 거래량의 지표는 일봉보다 주봉에서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봉상 지난 대량 거래량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관심 종목에 선정을 하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면 그 매수 타이밍은 이동평균선과 지지저항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건 언제 한다? 서용원의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1, 2,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배운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토대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심화 과정들을 가져가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격언인데요.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에게 주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생각을 해야지 발끝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미련 버려라. 왜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도 이만큼 분석하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배운 거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쭉 기본 배워놨다면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잡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전의 종목을 잡아보실 수 있는 만큼의 실력으로 끌어올려 드릴 거니까 기초강의 1강부터 4강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시면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QR코드 스캔해서 368번 입력하시면 참여코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점프 포착 검색기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낸 종목 선정 검색기입니다. 이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의가 끝나고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기를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래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2024년도는 좀 더 희망차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스포트를 낼까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분석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5강부터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만큼 1강부터 4강까지 한국인의 특성적으로 열심히 복습하시고 공부를 해놓으시고 모르는 거는 노란톡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저는 서영원의 주식바이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는 저는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밤 1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